고품격 소비방송 슈퍼스타K가 벌써 8회를 맞이했습니다. 호갱학개론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호갱이었다. 네 호갱학개론 언제나와 같이 아주 서정적인 인트로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김종길 기자님을 모신 이유죠. 오늘 호갱학개론의 제목을 지어봤어요. 이런 신발 짝충이잖아. 마음에 든다. 좋다 좋다 좋다. 이겁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그러네요. 아시아투데이 김종길 기자님이 이번 주 월요일하고 소요일 낸 기사 내용 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일단 그 사건의 간략한 내용은 사건이라기보단 이 기사의 간략한 내용은 인터넷에 신발 파는 쇼핑몰이죠. 신발 쇼핑몰. 운동화 쇼핑몰. 좋은 선수라는 가칭. 좋은 선수라는 인터넷 운동화 쇼핑몰. 그걸 다루게 된 이유가 어떻게 있었나요? 이걸 두 달 전에 친구가 그쪽에서 운동화를 샀는데. 좋은 선수에서. 좋은 선수에서 아주 좋게 구매를 했다고 생각해서. 정품이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인터넷에 좀 알아보니까. 여기서 가품을 판다는 글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 짝퉁. 짝퉁을 판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서. 이 친구는 그래도 되게 다행이었던 게. 이건 일단 제 친구 주장입니다. 제 친구 주장인데. 그쪽에서는 일단 배송이 진행돼서 받아봤을 때 그 이후에는 환불을 안 해준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잠깐만요. 다시 정리해 주세요. 배송을 받고 나서는 환불이 안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송 전에 환불을 요청하면 그거는 해주는데. 왜냐하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쪽에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 친구가 재빠르게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이게 가품으로 의심된다는 걸 생각을 하고. 바로 좀 환불 요청을 했는데. 그런데 그 과정도 굉장히 만만치 않았던 게요. 전화 연결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전화를 잘 안 받고 받아도. 블로거에 글을 올리신 분들도 얘기를 하는 게. 조선족이 받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하시고요. 아. 의사소통 자체가 별로 잘 되지가 않나 보네요. 말투가 조선족 말투를 좀 비슷하게 쓰나 봐요. 이런 내용이 방송에 나와도 되나요? 근데. 네. 네. 뭐. 어저께 전해 들은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는. 그래서. 아. 뭐. 거기서 말하는. 그. 이게 뭐. 이게. 조선족 분들을. 그러니까. 그. 를. 비하한다기보다는. 네. 네. 그냥. 그. 들리는. 말투 억양 자체가 이제. 그. 동포분. 그렇죠. 중국 동포분들. 중국 동포분들이 하시는 말투 같은. 저기. 뉘앙스여서. 이제. 잘 전화. 그 업체가 전화를 잘 받지도 않거니와. 네. 받더라도 잘 소통이 안 됐다는. 받더라도 소통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그런 쪽으로 의심은 든다. 네. 라는 말씀을 좀 주시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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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리고. 이제. 거기. 좋은 선수가. 네. 좋은 선수가 이제. 게시판을 운영을 하는데. 네. 이제. 1대1 문의 게시판을. 네. 전문적으로 운영을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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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다가. 뭐. 환불 요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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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 글을 남겨서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보는 게시판은 아예 없나요? 그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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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봤을 때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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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는 조금 겉박하듯이도 좀 했더라고요. 격앙됐다가 보통 거기서도 더 안 받으면 나중에 읍소를 하게 됩니다. 제발 좀 해줘. 야이씨 돈만 주면 내가 다 없어도 글 다 내릴게. 근데 여기서 뭔가 취재거리를 찾으신 거군요. 이걸 발단으로. 두 달 전에 들어서 사실 두 달 전에 취재를 했었어야 되는데 여러 사정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두 달 뒤에 3월 말에 다시 취재를 시작을 했죠. 그때 이제 블로거 중에 한 분께서 굉장히 불만 섞인 글을 포스팅을 하셨어요. 그 조은 선수에 대해서요? 네. 조은 선수에서 내가 이렇게 이 제품을 샀는데 받아보니까 이게 짝퉁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 카페 같은 데 보면 약간 비전문가겠지만 진품하고 짝퉁을 구별해주는 몇몇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들 통해서 이제 감정을 받아보니까 이건 짝퉁이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들을 포스팅에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직접 쪽지를 남기고 연락을 취해가지고 그분을 직접 만났죠. 그분을 직접 이제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짝퉁인 것 같은데 연락을 했나요? 그럼 업체? 그렇죠. 연락을 취하고 이제 그 받은 시기도 굉장히 늦었어요. 그게 그분께서 이제 1월 26일에 날 물건을 받았어요. 아 구매를 하고 네. 거기다가 이제 결제를 했는데 제품을 받은 날짜는 3월 6일입니다. 거의 한 달 반 정도가 지났어 배송이 된 건데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같은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경우죠. 제 생각엔 두 달 뒤에 물건을 보내드리겠다고 애초에 얘기를 했으면 안 샀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도 하죠. 그러면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그 업체에서 다음 주엔 들어온다. 다음 주엔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달이 흘렀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네요. 그렇기도 하고 직구 상품이나 뭐 그렇다. 그게 직구 상품을 사셨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직구를 한 번이라도 해본 분이면 직구도 길어야 2주를 넘기지 않거든요. 길어야 2주를 넘기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요새는 물류가 좋아졌으니까 네. 여튼 그래서 그 사이에 뭐 저기 컴플레인을 안 거셨던 건가요? 3월 6일까지? 그 사이에 컴플레인을 걸려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내 제품을 받아본 다음에 좀 얘기를 해야겠다. 그 전에는 그 사이 기간 동안에는 왜 이렇게 배송이 안 오냐 왜 제품이 이렇게 안 오냐 하는 얘기만 하셨다가 이제 3월 6일 자가 되고 나서 이제 그 제품을 받고 나서는 보자마자 그 생각이 들으셨다고 아 이거 짝퉁 아니야? 짝퉁 같다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하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 그 박스 박스 모양을 보면 이제 뭐 인터넷에서 많이 나와있지만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사진들도 있거든요. 네. 굉장히 많이 나와있더라고요. 네. 그런 사진들하고 비교를 해보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 카페에 뭐 좀 비전문가겠지만 감정해주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가품이다. 짝퉁이다라는 얘기가 많아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신 거죠. 네. 그때의 1차 반응은 뭐였습니까? 아까 업체에서. 1차 반응은 1차 반응도 아니고 이제 일관적으로 정품이 맞다라는 반응이었어요. 이게 가품이면 가품이라는 증거를 네가 대라. 거의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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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대로 정말 그래서 그쪽에서 가품인 증거를 대라고까지 요청을 한 상황이었어요. 소비자한테.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정말 뭐라고 이해해야 돼? 너 현아야? 네가 현아인 걸 증명해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기서 보니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품이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환불을 해준다고 그런 이용약관이나 이런 데 써있거든요. 써있고 그 제품 소개하는 글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환불은 안 해주고 계속 뭐 정품이 맞다라고만 주장을 하니까 이거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홈쇼핑 블랙컨슈머 얘기를 보면서 기사 같은 데서 접하면서 네. 오히려 정품을 보내줬는데 블랙컨슈머가 짝퉁으로 바꿔치기를 한 다음에 어머어머. 너네가 짝퉁을 보내줬다고 환불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짝퉁을 돌려보내고 진퉁은 제가 가져. 어머. 블랙컨슈머 수법도 되게 좀 죄질이 안 좋은 게 많아요. 짱다. 난 또 업체에서 손님한테 정품인데요. 정품인데요. 짝퉁 보내놓고. 이것도 참 신선하네요. 그래서 그 다음 대응은 뭐였습니까? 그러면 그 소비자가 그 소비자도 아까 그 먼저 말씀드렸던 친구의 정체를 그대로 밟았어요. 처음에는 좀 부드럽게 얘기하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 친구도 뭐 여기 여기 신고할 거니까 환불을 해달라. 계속 요청을 했죠. 하지만 거기서는 일반적으로 일관적으로 그냥 계속 정품이 맞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소비자께서 아 그래 그냥 내가 신겠다. 너네 잘 먹고 잘 살아라. 포기. 먼저 포기를 했습니다. 호기학교로는 사연을 보내주실 뻔했네요. 이분은 그리고 실제 지금 신고 계세요. 운동할 때 신고 계세요. 아 진짜요? 네. 근데 한 이틀 3일 만에 굉장히 밑에 뭐 안 좋아졌겠지. 뭐 신발 바닥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 내용을 일련의 과정을 블로그에 올렸고 네. 기자님이 그걸 보고 확인한 다음에 네. 만난 거군요. 자세한 사항을 들은 거군요. 그렇죠. 그 얘기를 이제 정황을 다 알고 난 다음에 이제 기자님 액션은 뭐였습니까? 이게 기사가 되려면 무조건 해당 제품의 본사 그저에 확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크로스체크를 해봐야죠. 근데 그거 말고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 가지고는 기사를 절대 못 쓰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했죠. 그 브랜드 본사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굉장히 좀 까다롭기도 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시간도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제 그 제품을 직접 보내서 이렇게 확인하기는 좀 어려웠고 사진을 이곳저곳 다 찍어서 7장 정도를 그 브랜드 본사에다 보내가지고 한 4, 5일 걸려서 이때 감정결과를 그거 그 감정받는 것도 되게 과정이 좀 있었다고 들었어요. 맨 처음에는 뭐 매장 직원들한테도 물어봤는데 반은 진총 같다 그러고 반은 짝총 같다 그랬다고 그랬다면서요. 그게 그 매장에 가서 저도 그냥 그 전까지는 그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잘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보통 브랜드 운동화를 사게 되면 밑에 밑창에 그 브랜드 로고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은 근데 그 소비자한테 받은 소비자 제품을 보니까 밑에 로고가 없는 거예요. 원래 없는 거예요? 그냥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려고 매장을 갔거든요. 근데 원래 없어? 원래 없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그 제품만 또 유독 없더라고요. 이건 정말 베끼기 쉬운 제품이었군요. 희한하다. 그렇죠. 밑에 로고 괜히 넣을 필요 없으니까 얼마나 정교하면 매장 직원도 헷갈리겠어요. 그러게. 그래서 완벽한 그 일종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본사에다 확인을 하는 거였죠. 어떻게 확인을 해주던가요? 본사는 내부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신발 그 뭐라고 그러죠? 입이라고 하나요? 거길? 아 그 저기 나와있는데 혀 혀라고 하죠. 혀 아 그걸 신발 혀라고 해? 운동화 혀라고 해요. 하긴 입이 좀 그렇긴 하죠. 아무튼 혀가 혀에 있잖아요. 왜 난 처음 듣지 이런 거? 혀라고 해. 혀라고 하는데 그 혀 안에 이제 라벨지 보면 뭐 사이즈도 나와있고 거기 바코드도 찍혀있고 그 밑에 이제 뭐 번호들이 있는데 그 번호를 확인했을 때 고유번호가 아니다. 라는 결과를 저한테 주셨어요. 이것까지 과정이 한 4, 5일 걸리셨다는 거죠. 그렇죠. 누구나 의심이 가면 본사에서 다 이렇게 감정을 해주는 건가요? 그게 참 저도 안타까운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사실 이것도 보통 취재차 그렇게나 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이걸 만약에 생각해봐요. 전세계에 N사 운동화 짝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다 확인을 해주실 수가 당연히 없죠. 아주 적합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일종의 N사도 자기네들은 정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짝충의 피해자 입장인데 그거를 또 정품 인증 절차를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잘 알고 계시네요. 잘 알고 계시네요. 이렇게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잘해. 잘해. 하여튼 그래서 그 다음 스텝은 당연히 이제 좋은 선수들에게 접근을 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감정을 엔드엔드 본사에 맡겨놓고 그거야 이제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좋은 선수한테 갔죠. 전화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전화를 많이 걸었는데 전화를 지금도 요즘에는 안 걸어서 모르겠는데 고객 사정으로 수신이 어렵다라는 흔한 멘트가 나옵니다. 그렇게 한 수십 차례 했는데 이제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밑에 사업자 주소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웹페이지 밑에 하단에 있죠. 네. 그것도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게 거기는 정상영업이 정상영업을 하고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얘랑 연결되는 건데 공정거래위원회 보면 거기 이제 그 좋은 선수는 정상영업을 하고 있다. 한 번도 신고된 게 없더라고요. 그것도 참 아이러니하죠.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거기 나와 있는 주소로 직접 찾아가면서 찾아가면서 이제 그 1대1 문의 게시판에 저도 글을 남겼죠. 그 게시판 참 이제 친숙하네요. 1대1 문의 게시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같이 진행을 하면서 이제 그 본사를 찾아갔죠. 사무실을. 그 건물 자체가 옛날에 이제 영화 도둑들 보시면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도둑들 보시면 마지막에 이제 모일 때 보면 굉장히 낡은 건물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막 총격전도 있고 그런 건물과 거의 흡사해요. 아유 뭐 건물은 낡은 수 있다고 쳐야 신발만 새고 팔면 되니까. 근데 분위기가 이상하죠. 철저 계단 올라가야 되는데 그 밑에 뻥뻥 뚫려있는 그런 느낌의 되게 그런 구조거든요 건물이. 무서운 곳이었네요. 그게 3층을 가야 되니까 그 철저 계단은 안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서움을 딛고 이렇게 올라갔더니 없더라고요 호수가. 호수가 없어. 호수가. 없는 호수예요? 네. 없는 호수더라고요. 맨 처음에. 그래가지고 다시 밑에 내려가서 주차장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주차장 아저씨한테도 여쭤보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다시 올라가서 보니까 3층에 관리하는 게 또 따로 있는데 그 건물 관리인께서 이 업체는 지금 이 사무실을 떠난 지 오래다라는 말씀 주시더라고요. 잠시 호러로 빠지고 있는데 네. 아 무서웠습니다 진짜. 건물 자체가 너무 무서워서 저 들어갔다가 괜히 뭐 이렇게 협박당하고 아 아이고 안 계셨으니까 장기적출당하고 네. 이런 말 하면 안 돼. 이거 명예훼손으로 걸릴 수 있단 말이야. 없었다잖아.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죠. 네. 문의 게시판에 한 5가지 질문을 남겼어요. 근데 이제 그 질문에 뭐 요지는 아시다시피 그냥 정품 파는 거냐 아니냐 이거죠. 신분도 밝히셨고 네. 신분도 다 밝혔고요. 메일 주소랑 뭐 제 번호도 남겼고요. 네. 그렇게 며칠 기다리셨나요? 아 제가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가지고 한 6일 정도 기다려줬습니다. 원래 그렇게까지 안 기다려주는데 네. 한 6일 정도 기다려줬어요. 네. 그리고 나서 기사를 쓰셨나요? 이번 주 월요일날 기사가 나갔죠. 좋은 선수에서 가품 운동화를 파는 것이 확인됐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아예 그런 광고가 안 때려져 있으면 되는데 그 좋은 선수 들어가면 맞아요. 100% 정보만 판매한다고 그렇게 딱 써있어요. 들어가자마자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서 접근을 한 거죠. 김종길 기자님은. 그래서 좋은 선수라는 저기서 가품을 파는 데 또 그런 광고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인터넷에서 신발 사는 거 못 믿었다는 얘기는 뭐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업체도 또 역시나 도매급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피해를 보기도 하는 건데 네. 그 기사가 나가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연락이 왔다고요? 네. 먼저. 당연한 일인데 사실은 놀랍다기보다.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업체가 피해를 정말 봅니다. 보죠. 왜냐면 안 사니까 인터넷에서 아예 이 좋은 선수라는 이곳이 원래 이제 선수라는 그냥 원래 선수라는 저기 아 맞아요. 더 오래됐죠 아마? 더 오래됐고 저는 예전에 이제 고성교 때부터 한번 탔던 걸로 기억을 그냥 선수라는 그냥 선수 그냥 선수가 이게 좋은 선수한테 밀렸죠. 아 밀렸어요? 심지어? 아 밀렸다기보다 하여튼 피해를 입었다. 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마켓시어 배분을 당했겠지. 본의 아니게 좋은 선수들이라는 그 업체명은 많이 들어봤는데 그냥 선수들은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냥 선수가 더 오래됐고 더 유명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가 찾아봤던 그 후기들 후기라고 하니까 되게 웃긴데 그 사례들에서 보면 이름부터가 짝툭 같지 않냐 그 선수들에다가 좋은 맘 붙인 거라고 막 이러면서 이름부터 짝툭 냄새 난다고 막 그렇게 쓰셨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 참 좋은 선수가 그냥 선수한테 피해를 입히긴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서 어떻게 연락이 왔나요? 네. 저희 일단 회사로 먼저 연락이 왔다가 저희 회사에서도 당연히 뭐 이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없으니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면 회사로 한번 찾아와라. 이렇게 아마 연락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쪽 좋은 선수 측에서는 당연히 영업에 굉장히 힘드니까 타격을 입었으니까 기사를 삭제해달라. 아니면 수정을 좀 해달라. 그런 이유로 전화를 걸었다가 그쪽에서 안 먹히니까 회사에서부터 막히니까 저한테 전화를 다시 걸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걸어와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것 같다. 라고 하셨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M브랜드 본사에서 확인한 그 결과를 믿을 수가 없다. 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근데 잘 봐요. 맨 처음에 소비자가 가품인 것 같다고 했을 땐 정품이 많다고 하고 본사에서 기자가 확인했다고 그러는데 본사 확인을 증명해둬까 보통은 이게 진짜라는 걸 먼저 증명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의혹에 있어서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참 재밌는 부분인데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100% 정품만 판다고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신하시냐 그랬더니 아유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근데 제가 그럼 들은 사례는 뭐고 또 이제 인터넷에 그렇게 올라와 있는 글들은 뭐냐 그렇게 여쭤보니까 아니 근데 유통과정 중에 가품이 좀 섞여있다 라고 하시니까 섞여있을 수 있다고 했나요? 있다고 했나요? 섞여있다. 예전부터 최근까지 지금까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100%라는 말을 내려야 하지 않나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또 다시 한번 좀 지적을 했죠. 100%라고 광고를 해놓고 지금 1%든 2%든 가품이 섞여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광고를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이제 어 그렇다. 그거에 대해서는 좋아. 인정. 이분은 근데 좀 그렇게 높은 분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사실. 보통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추정 60분이라든가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가 TV 시사 프로 같은 데서도 이렇게 가면은 사실 높은 사람이 책임자인데 이제 높은 사람 있냐고 막 물어보고 막 하면은 그 이제 말단 직원분들에 여러분이 뭐 사장님 안 계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관리자 밑에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카바를 치는 게 실드를 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말을 하다가 그냥 자중질환에 빠지는 거죠. 자기 말에 자기가 자기 말에 자기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이구 씨발 내가 인정해버렸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도 맨 처음에 맨 처음에 그쪽에서 이제 유통과정 중에 가품이 섞여있다. 여기까지만 해주셨어도 사실 좀 괜찮았을 법한데 예전부터 지금 가려면 널 덧붙여주기였어. 롱롱뎅 아 허술하다 진짜 예전에만 그랬다. 그러면 혹시 해명이 좀 깔끔하게 또 될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사실 그쪽의 주장이긴 하지만 아 그래서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악랄한 김종길 기자가 오늘 후속기사를 냈어요. 후속기사는 아니고요. 후속 아 그렇죠. 칼럼을 아 후속 칼럼을 썼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기사의 AS죠. 뒷이야기라고 할까요? 거기서 이 내용을 썼어요. 좋은 선수들 측에서 인정을 했다. 사실 칼럼까지 쓰고 막 싶은 그런 막 열인 없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사실. 참 대응이라는 게 말입니다. 그 아예 무대응을 하거나 사실 무대응이 좋지만은 안잖아요. 그렇잖아요. 무대응이 좋은 것도 있지만 아예 안 중요하거든요. 애초에 이렇게 또 심지어 다 털릴만한 거면 무대응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쪽 대응의 어떤 미스의 첫 번째는 무대응을 했다는 건데 더 큰 미스는 뭐냐면 끝까지 무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무대응하다가 기사 나오고 대응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다가 삐끗한 거죠. 다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이 사이트에서는 그러면은 진품을 팔기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서 얘기한 거는 약간 아까 그 게임이랑 비슷해요. 한글 게임이랑 맞아요. 똑같은 제가 필요해.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얘기를 좀 저기 김종기 기자님과 나눠보긴 했는데 진품을 팔 겁니다. 진품이 많을 가능성도 높아요. 왜냐하면 아예 다가품만 팔면 장사를 못해요. 그래. 그래서 제가 막 유치를 해봤어요. 그럼 어떻게 왜냐하면 이런 거겠죠. 그 진품을 팔면 정말 마진이 별로 안 남을 거예요. 경쟁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출혈 경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품을 팔면서는 마진폭을 거의 안 보면서 가품을 끼워 팔면서 마진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럼 가품은 마진폭이 꽤 크니까 그런 거를 일정 부분 많이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추측입니다. 이거는 좋은 선수 그쪽 회사하고도 상관없는 거고 그냥 그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는 추측이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다 가품을 팔면 그렇게 대놓고 장사를 못하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까 그 확률형 아이템 마냥 왜냐하면 자기가 구별을 못하잖아요. 그거 N사에서 구별을 해준 건데 가품이 섞여있다고 한 거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면 진품도 있는데 가품이 섞여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죠. 좋은 선수들 쪽의 말에 따르면 가품이 섞여있을 수 있는 게 고위인지 아닌지는 지금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섞여있을 수 있다는 건 인정한 거죠. 100% 정품이 아닌 것까지만 인정한 거예요. 그게 고위든 아니든 간에 그런데 그거 자체의 문제가 일단 있는 거죠. 왜냐하면 광고를 100% 그렇죠. 정규겸이라는 문제 때문에 진짜 광고에 있는 거죠. 광고를 100% 정품만 취급한다. 물론 아긴 뭐 유통 과정에 있어서 일부 짝충이 섞여있을 수도 있으니 확인하고 다시 연락주세요. 확인은 뭐한데 어쨌든 잘 골라보세요. 광고를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거기서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신뢰. 그렇죠. 이게 정말 잘못해서 만약에 좋은 선수에서 물건 샀는데 짝충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호갱 학교로는 사연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되게 재밌는 결론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게 첫 번째 월요일날 기사가 나가고 나서 사실 이제 저희 매체의 사이트에 댓글이 잘 안 달리거든요. 댓글이 하나 달려있더라고요. 봤더니 나 여기 좋은 선수에서 얼마 전에 주문했는데 기사 보고 놀랬다.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환불해준다고 하더라. 근데 나 작년에도 샀는데 작년에도 여기 좋은 선수에서 샀는데 그건 어떡하냐 그리고 앤브랜드 거기에다가 뭐 확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걸 물어보셨더라고요. 어쨌든 환불이라도 받으신 건 보니까 이 업체 쪽에서도 대응을 좀 이제 그런 쪽에서 빨리 좀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건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요. 좋은 선수가 그래서 공정위에 신고가 들어갔다고 쳐요. 광고를 너무 과대하게 했다.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를 받았다거나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 좋은 선수가 간판만 바꿔서 똑같은 장사를 하는 게 가능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좋은 선수입니다. 어떤 뭐 아무거나의 그냥 신발 업체라고 하죠. 인터넷 신발 업체가 짝퉁을 팔다가 A 업체가 짝퉁을 팔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벌금도 두드려 맞고 영업정지 한 200일 먹고 이래가지고 장사를 못해서 같은 사람이 사업자를 다시 낸 거예요. 가능합니다. 비업체로 그럼 바로 팔 수 있는 겁니까? 가능해요. 바로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취재한 바에 가면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대요. 사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터넷 홈페이지 쇼핑몰을 개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틀만 만들어놓으면 디자인 바꾸는 거야. 그건 유단이지. 이름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사실 거기 징혈되어 있는 거 똑같은 거 팔 건데 어차피 이게 사실 그렇게 규제가 빡세게 돼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죠. 아까 확률 아이템처럼 이것도 하나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선수가 나중에 그냥 평범한 선수로 다시 해도 되는 거예요. 바꿔가지고 더 좋은 선수 슈퍼 선수 더 좋은 선수 아니요. 최고 좋은 선수 베스트 슈퍼 선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군요. 네. 참 그 호갱되는 거 결국 이런 거죠. 속아나는 거 이게 가장 호갱되는 거에 ABC 중에 A죠. A 제가 그거 찾아봤을 때 좀 들었던 느낌이 뭐였냐면 그 N사에 J자가 붙는 그 모델들 있잖아요. 그 부분들에 그게 굉장히 희소가치가 있어서 뭐 막 프리미엄이 붙어서 막 중고나라에 돌고 막 뭐 60만원 70만원 막 이렇게 가더라고요. 운동화가 네. 그런 거를 어떻게 좀 싸게 사볼까 그렇죠. 왜냐하면 워낙에 고가고 막 프리미엄이 붙어있으니까 네. 물론 그걸 사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치열하게 구입을 하셨을 거니까 그렇죠. 그 시장가가 프리미엄도 붙고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때 너무 너무 저렴하게 판다. 그러면 한번 좀 의심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또 악랄한 지점이 뭐가 있냐면 그래서 그 보통 이제 인터넷에서 짝퉁 신발을 정품으로 속여 파는 경우에 너무 싸게 안 팝니다. 아 시장가를 최저가보다 한 만원 정도 싸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뢰가 가능한 해서 싸게 파는 거야. 그러니까 정가가 13만 5천 원이 인터넷 최저가였어. 악랄하다. 그러면 막 10만 원 이렇게 팔아버리면 의심받을 게 뻔하니까 12만 5천 원. 왜 사람 심리를 이용하는 게 뭐냐면 어쨌든 난 내가 제일 싼 것만 사면 되는 거거든. 얼마나 싸냐 보다는. 지금 제가 만났던 소비자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냐면 그냥 그 나와있는 표시 가격 자체가 굉장히 저렴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거기 가입을 하게 되면서 받은 포인트. 포인트로 만원 정도는 저렴하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데랑 비교해서 여기가 저렴하니까 당연히 이제 전품 가격대는 약간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해서 구매를 하신 거죠. 그래서 뭐 그 사셨던 분들이 이렇게 뭐 팁 같은 거를 좀 봤는데 팁을 좀 알려주신 게 있었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은 모델이고 시간이 출시된 지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꾸 중고로라도 구입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상품들인데 딱 들어갔는데 상품 페이지에 사이즈가 다 있다. 그러면 그건 그냥 100% 가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팁 같은 거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 주변에 또 다른 N사에 이제 또 다른 N사 또 다른 N사 하면 그냥 N사 다 나왔네. 네. 알아서 확률형이에요. 반반이요. 반반. 50% 확률형 브랜드인데 어나더 N사에서 그 이제 일종의 프로덕트 매니저 그 친구 말에 의하면 그 친구한테 제가 이걸 보내줬어요. 김종경 기사님 기사 링크를 보내줬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는 그 N사인 줄 알았거든. 그랬더니 근데 또 그 친구는 대번에 알더라고 이거 우리 N사 아니고 그 N사야. 모델명까지 있더라고. 근데 근데 그 N사의 A모델 근데 하는 얘기가 진짜 경쟁이 너무 치열하대요. 너무너무 치열하대요. 그 유통 경쟁도 그렇고 그래요. 그거 뭐 텐트 치고 기다린다 그러고 미국에서는 네. 뭐 그런 경쟁 구하는 경쟁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그 업체 간에 인터넷으로 신발 이제 파는 경제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마무시하게 많죠. 너무너무 많고 그 안에서 도무지 이 정품 브랜드에서도 관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 많다 보니까. 게다가 요새는 직구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 또 저기 한국현지법인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정식 유통을 시키지도 않은 게 막 정품과 짝퉁이 섞여서 돌아다니는데 직구 중에도 정품이 있고 가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참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가 너무 혼탁하기 때문에 알아서 조심해야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소비자분들께서 미리 확인을 좀 하시고 의심되는 사이트다 하면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통해서 알아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보가 굉장히 많아요. 조금만 찾아보시면 알 수 있으니까 잘 찾아보시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시장이 흐려지면 소비자도 손해를 보지만 같은 사람도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피곤해져요. 저는 그래서 인터넷으로 신발을 안 삽니다. 이러면 인터넷으로 신발 정직하게 파시는 분들은 뭐가 되냐고 그렇죠. 어떻게 서로 다 노력을 해야죠. 파시는 분들도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좋은 선수는 하루빨리 정말로 좋은 선수로 거듭나기를 보호 좋은 선수로 되지 마시고 지금의 모습에서 지금 그 자리에서 지금 그 자리에서 좋은 선수로 거듭나시기를 기원하고요. 기원까지 네 여기까지 김종길 기자님과 함께 좋은 선수 사례를 통해 비춰본 짝툰 판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걸 왜 호갱학개론에서 다루었냐 호갱이 되니까요. 잘못하면 호갱이 되니까요. 여러분께 여러분들이 이런 사연을 안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 대응을 합니다. 지금 아마 배송 중이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좋됐다. 추적이 미국이라든지 이미 배송이 다 돼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감히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요. 본인이 신고 있는 게 정품인지 가품인지 확인하려 들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믿으세요. 원효대사 해골물이 모든 건 마음먹기에 달려있습니다. 그냥 내가 정품을 샀겠거니 하고 신다가 좀 빨리 해진다. 그러면 내가 신발을 좀 막 신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 정신건강을 위해 다음 구입 때 만전을 기하는 것이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이 신발이 두 번밖에 안 신었는데 짝퉁인 걸 알아버리면 발이 잘 안 가요. 그러면 또 오히려 산 값도 못하고 또 이제 안 신게 되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아 이제 PPL을 기대된다. PPL을 해야겠죠. 아 여기는 이렇게 잘 안 떠올릴 때는 대화를 해야 돼요. 우리 딴집마켓 상품 중에서 뭐 이렇게 정품을 강조하거나 저희는 뭐 다 일단 정품이죠. 다 정품이죠. 네. 저희는 다 정품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막 브랜드 쩌는 뭐 이런 게 그런 거가 아니라 뭐 이제 주로 신뢰와 좋은 상품이다. 그렇죠. 로 가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등골에 땀이 나는지 모르겠다. 아 그거랑 관련된 거는 컴퓨테이션 컴퓨테이션 있지 않을까요? 보통 지난번에 한번 초반에 했으니까 이왕이면 여러 업체분들께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저의 따뜻한 마음이죠. 난 이제 여기가 바닥인가 보다. 진짜? 생각나는데 뭐? 양말 올라갔어요? 양말은 광고가 없어. 또 버블팝 들어야 돼. 광고가 나갔다. 그러니까 그런 아 맞다 오토판 광고 나왔다 그랬지. 어 오토판 한 줄 못 가도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광고가 안 나갔잖아. 운동화 빠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 지점을 했지. 자 여러분 드디어 강림했습니다. 그분이 오셨다. 네 그분이 오셨죠. 네 좋은 신발 함부로 빼면 굉장히 또 해지기가 쉬워요. 그럼요. 뭘로 미친 듯이 박박문대고 이러면 비싼 건데 네 이럴 때는 너무 강한 솔질을 가하지 말고 산소방울 세탁으로 담가만 넣으면 됩니다. 30분간. 그러면 냄새도 빠지고 살균 소속도 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의 방점은 뭐냐면 솔로 문질릴 때까지 방치하지 말고 그냥 가끔 이제 담가 놓고 담가만 두시면 꺼내고 그럼 바로 꺼내면 돼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 산소방울 세제인데 그 세제 가루를 물에 찬물에 풀어도 돼요. 찬물에도 풀어놓으면 알아서 산붓방울이 한 2, 30분 지나 막 올라와. 이제 거기에 신발을 담던 옷을 담던 속옷을 담던 기름때가 묻은 후라이팬을 담던 담가놓으면 이게 지금 이걸 판매한지 약 대략 2주 정도 됐는데 속속들이 후기가 딴지 맞게 구매 후기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성능엔 다 만족했어요. 뭐 이거 뭐 속옷도 그냥 잠깐만 담가놓으면 되고 이걸로 욕실통 세봤는데 너무 좋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짝퉁 운동하든 정품 운동하든 오뚜팡으로 빠세요. 오뚜팡으로 빠셔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본의 아니게 광고가 다 안 만들어져서 다른 버블이 음악이 들어가는데요. 이번에 드디어 따끈따끈한 오뚜팡 광고를 저희 방송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뚜팡 광고 듣고 마무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나 락스는 강력한 세종력에 배팅하지. 그럼 나 산소 세제는 형광증백제로 표빙력에 배팅하겠어. 다들 배포가 작으시구만 나 오뚜팡은 오리론이다. 아니 세종력에 살균 표빙이도 뛰어난데 형광증백제도 쓰지 않은 친환경성까지 우리가 좋다. 폭청적 기술로 세상이 더러운 것들을 싹쓸이할 감옥적 세제 오뚜팡 단지 마켓의 은하계 최저가로 적병에 민감한 악의용 의류까지 말끈히 씻어보시죠.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제가 초반에 오프닝을 할 때 오프닝 끝나고 잠깐 쉬었잖아요. 약간 졸라 방송이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왔단 말이죠. 뉴페이스가 착석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자체 평가로는 적당한 분량 50분 두 개로 나갈만하게 좀 나가지 않았나 방송이 되지 않았나 싶고 우리 성녀 박새롬이 PD의 지극히 주관적인 평가에 따라서 이 방송이 통으로 나가느냐 1, 2부로 나눠서 나가냐 결정을 하겠지만 지금 제 감에는 1, 2부로 나갈 확률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분량이 많이 나왔나요? 그거는 금요일에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들 보셨죠? 박새롬이 PD가 이렇게 건방진 사람인지 이 방송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되게 겸손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오프닝 때 소개했던 조언을 10분 바로 바로 적용하는 슈퍼히스타 K였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김종길 기자님 어떠셨습니까? 너무 재밌었고요. 홀짝 기자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네요. 죄송합니다. 완전 팟캐스트의 유재석 이라고 하면 또 악플 달릴 것 같긴 한데 지금 이 순간은 팟캐스트의 장동미만 한다면 요새 하도 많이 고초를 겪고 계신데 비난을 비판을 많이 받고 계신 그 정도만 되지 않으면 잡다닐 것 같고 같이 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나와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따로 따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오늘 출연 이후로 벙커링을 드렸어요. 야 너 진짜 너무하네. 너무하지 않습니까? 가서 맛있는 거 사줘. 그러니까. 맛있는 거 사드릴 건데 벙커링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벙커링 되게 탐내하셨잖아요. 탐내해가지고 제가 너무 갖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 그러면 굳이 퉁을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무리할 때까지 벙커링 PPL을 했네. 막 그런 거 해야죠. 일단 벙커링 받고 추가로 뭐 또 받고 그건 뭐 저기 방송 끝나고 얘기할 것 같고 로라님은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저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찾아보면서도 유익한 게 많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정보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그랬네요. 여러분들께서 청취 후기 같은 곳에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어서 좋다. 계속 방송에 나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은 저희가 아는 걸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같이 알아보고 그렇죠. 저희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말 날이 갈수록 저희가 저희가 한 이 방송을 50회 이상 하게 되면 소비자보호원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우리가 소보호원에 이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보호원 소비자보호원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계속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들도 아마 딴지마켓 이용자분들과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고요. 다음 회의 방송에는 김종길 기자가 함께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로라와 박새로미아 홀짝은 9회 방송에서도 씩씩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